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녕 자 오늘 먹을건 이거예요 닭발 편육 그리고 김장김치랑 양배추 같이 리얼산드로 맛있게 먹겠습니다 갈라맛이 맛있겠다 조금씩 조금만 Western 유 será키 앙 찬미 전 생선 음 그들의 맛있다 맛있다 고소해요 고소해요 아 좋아 고소해요 고소하고 고소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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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볼 치즈볼 고춧가루 마카롱 고춧가루 고춧가루 식이예요 yo 계란 고춧가루 치즈볼 아... 아삭아삭 팽이버섯 고춧가루 이건 진짜 맵고 싶어요 많이 먹었지만 정말 맛있었어요 오늘은 이 랩이 정말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이 랩이 정말 맛있었어요 랩이 정말 맛있었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이번엔 고춧가루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닭발 편육 진짜 맛있네요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냥 닭발은 먹어봤지만 맵지도 않고 되게 고소해요 닭발 맛이 나고 콜라겐 덩어리로 씹는 것 같아서 신났습니다 중간중간 오독오독한 것들도 씹혀서 너무 재밌었고요 이건 제가 인터넷에서 산거에요 가격은 26,000원이었고 상우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즐거운 식사하세요 그럼 안녕